청우의 정신은 호기심입니다. 청우 CNT의 모든 활동은 항상 물음표에서 시작됩니다. 고객의 니즈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고객이 만족할 것인가? 제품의 품질과 가격은 적정한가? 바른 생각, 바른 기술 더 생각하고, 더 열정적으로, 더 특별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생각의 물음표가 많아질수록 고객의 얼굴은 미소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을 건강한 일터, 행복한 사람 유해가스 정화기 전문기업 클린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청우 CNT 실험실, 연구실, 병원, 납땜 작업장, 네일샵, 대학교, 용접 작업장 등 유해기체가 배출되는 위험한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소배기장치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기본 없는 혁신이란 없다 청우 CNT 2014년 설립된 젊은 기업 청우 CNT의 고성장의 비밀은 젊은이다운 생각입니다. 지속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후발 주자로서 단기 이익을 쫓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는 쉬운 길 우리는 거부합니다. 현재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고도의 선택과 집중화 전략으로 발전하는 기업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 청우 CNT의 발걸음입니다. 더 새롭고 매일 남달라야 하는 청우 CNT의 혁신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시장에 출시된 모든 기성 제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보다 나은 제품 개발을 목표로 끝까지 연구하는 습관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어가는 토탈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시하고 함께 걸어가는 습관 작은 습관이 모여 청우 CNT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안정적 제품 공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착실히 다져온 우리는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싱가폴, 폴란드, 러시아 등 많은 나라의 동아시아를 넘어 동유럽과 북미까지 우리의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프로바이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 기본과 원칙으로 책임을 다하는 기업 클린 앤 테크놀로지 청우 CNT 청우 CNT 제품 이야기 깨어있는 절반의 시간 그 이상을 우리는 일터에서 보냅니다. 산업 현장은 유해가스와 유해물질이 가득합니다. 근로자의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침투되는 독성 물질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바른 환경 공기오염에 민감한 사용차별 제품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객 맞춤형 다품종 소량 생산도 문제없습니다. 유해가스 정화기 오염원 제거를 위한 최적의 필터 조합 BLDC 모터 사용 필터 교체 시기 알람 기능 우레탄 베어링 바퀴 사용으로 소음 최소화 노더스트 카프 집진기 필터 정합 최소화 설계 필터 정합 최소화 설계 BLDC 모터 사용 필터 교체 주기 설정 가능 컴팩트한 사이즈 노 박테리아 카프 공기 살균기 반영구적인 광총매 필터와 LED 램프 사용 BLDC 모터 사용 성능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라믹 방식으로 제작된 카본 필터 정전식 터치 PCB 부착형 국수 배기장치 암후드 사용 환경에 따라서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댐퍼 360도 회전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로 쉽게 이동 조절볼트 사용으로 분해 조립 및 위치 이동이 편리 고장력 스프링을 채택하여 처짐 현상을 방지 청우 CNT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www.cwcnt.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